머리 어머나 어머나 근데 그저 이제 다 나오면 어머나 야 이 야 이 야 야 너 그 소들이 홀만에 그 배가 없고 아니 아니 저 다윤아 다윤아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이 형식비서 거덜랬새끼야 이 놈이 이거 아버지 너 또 아버지 자꾸 그치 말라 했지 나 아버지보다 운전 훨씬 더 잘하고 나 사료 받아왔으니까 내가 좀 일단 뭐 아고 좀 사이버 맨날 그게 뭐여서 그래서 어느 놈이 뭐 너 말이나 걸겄냐 나 시집갈 때 우유지나 마셔요 우리 딸이 만들어주는 건 뭐든 다 맛있죠 소파 폭락이 2개월째 몇 마리 방금 나야겠어? 너무 싸잖아 근데 뭘 봐요 저것들 굶기 없네 잘하는 그녀 너 미성년자 운전하는 거 그거 불법이려니까 어? 너 설마 자기 딸 배иновidade 잡아야 가지겠네요? 용서 자기는 아, 웃겨서 더는 못 참겠네. 아, 웃겨서. 안녕하세요. 지역 예심 최극장 구제윤이요. 왜, 막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잘한다니까. 구제윤이요. 확실히 몇 번 몇 번 하는 번호 딸보다는 훨씬 나빠.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인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 졸라 재미있네. 아니, 내가 어제 죽 먹어서. 어, 좀 더 놔둘게요. 아, 진짜. 잡아! 으아아! 으아아! 으아! 으아! 으아악! 난 다음 날! 아이씨! 아이씨! 맞네. 하연 씨는 자세히 보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에이, 맞아. 맞다니까. 내가 제일 몰라보겠어? 딱 보면 알지. 우리 미스터 채. 자연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자연아, 괜찮아? 어? 나갈게. 여기? 아빠한테 편하려볼까? 어, 아빠. 야, 집에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야. You wouldn't be so strange if they just died. 뭐? 빨리 서두르러. 시발 가봐야 돼, 빨리. 야, 아빠 아저씨한테 빨리 우리 집도 가보실 거야. 엄마가 말이야. 아빠. 야, 엄마야. 자전거 이리 끌어. 더욱몰려. 지금 이곳은 그럼? 우리 집도 가보실 거야. 우리 집 좀 안 돼. 우리 집도 가보실 거야. 우리 집도 가보실 거야. 우리 집도 가보실 거야. 내가 scanning 거야. 예, 예, 왔어, 들어와. 걔는 어떡하시겠냐? 원천을 따지자. 뭐. 걔는 괴물이에요, 걔. 통제 안 돼요. 통제될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 친구들을 찾고 싶은가? 내가 신문이라 그런 데서.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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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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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작은 마니아가씨라 불러줘야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진짜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저 병이야 그래 너 네 친구 죽겠다 나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안 이랬지 이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먹으러 왔겠네 야 역시 대단하셔 클래스가 다르네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거 니가 그랬는데 안 궁금해? 따라와 이 동네 너 아는 인간들 싹 다 죽이고 끌고 갈까? 다녀올게 우리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해 야 정말이지?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둘 다 없어서 됐 다시 wives 이번ότε 아 ke 이제 뭔가 좀 떠오르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뇌에 관련해서 제 당신들 나한테 얘 내가 널 만들었다고 당신이 우릴 다 죽이려고 했어 물 좀 먹더란 말이지 니들을 통제할 마땅한 아주 폭력적인 뇌를 싱크하고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시켰다며 넌 플레스 애들에 비해서도 월등했으니까 넌 정말 내가 이 일한 해결책이야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누가 낚였어 저 시발년이 우릴 찍은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 시발년이 우릴 찍은 저 시발년이 우릴 찍은 빨리 끄란 말이야 얘 어디 간 거야 그동안 삶의 한 눈에 단라를 둘러지않은 줄을 이 지점부터 니가 날 찾아올게 하는거야 못찍져 억울해서 나 죽을거면 당신들 싹 다 데려갈거야 얼그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새끼야 나 안 본 사이 많이 쎄졌다? 하하 너 안 본 사이 많이 쎄졌다? 하하 그냥 그때 죽일 걸 그랬나? 그때냐? 그랬으면 오늘 내 손에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넌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예전에 내가 너하고만 내때리는 거야 느리는 같이 가셔야죠 기다리세요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굿샷 공평하게 둘 다 죽여줄 테니 그 괴물 새끼들 다 날려버리라고 어떡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미스터 채! 본사 바빠 죽겠네 다져서 왜 먹었어? 연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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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우리만 남았날 계속 덤비시겠다? 살려줄까? 으흑 으흑 보고싶다 그랬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지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렇게 걸려가 돼도 쉽게 난 살거야 구자연으로 계속 살거라고 너 어떻게 지켜주는 거 같다고? 이거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난 이거면 좀 나 돌아와 몸 잘 챙기고 넌 늦지는 말고 아.. 아.. 너구나 처음 봐요 난 들었어 언 됐대 들이겠죠? 나는 그 모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